이 자리에 선 이유는 썩은 권력의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턴트 박!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? 당장 잡아와가지고 무궁화 퇴비로 쓰지... 제가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.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.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. 카카께 용서 빌어. 너 미국 애들이 박통을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것 같아?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결해. 제가 용서할 수 없어. 사람은 온격이라는 게 있고,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. 카카가 국가야.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.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, 이 새끼야!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한 거야, 규평아. 각각 개업력은 안 됩니다. 지금은 왜 협박해?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100만, 200만 밀어버린다고 큰일이 하겠어요? 그 새끼들 세상에 한 채 쫓아 끝날까? 세상이 바뀌겠어? 이름만 바뀌지. 카카,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. 이 삶은 그 사 cuma 여행을 ut Flyer 능vé 약 30만 명도 크 מאוד